이번 경기는 아잇 울산과 그리고 태양TV에 밟으면서 공격권을 넘겨줬거든요 짧게 내주고 곧바로 올라갑니다 이중 슛 깔끔합니다 지나치게 파울을 유도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플레이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김정연이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면서 밖으로 빠르게 빠수 나온 이후에 오픈 찬스 던집니다 리톤과 김승현 스피드 무브 과정에서 어렵게 볼은 지켜냈는데요 골 밑을 공략하면서 득점 김정연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김정연 왼손 들어갑니다 김정연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로스텝 이후에 또 한 번의 득점까지 벌어집니다 외곽 지금 계속 삐걱대고 있는 아이돌산인데요 2점슛 크림을 바꿉니다 아주 중요한 2점슛 김정연이 인사이드 드라이빙 김정연 그리고 던집니다 리메 맞고 경기 종료 부적 올리면서 양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아이돌산과 태양티비의 경기 15대 19 태양티비가 anto Plat이지가